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0연승 잡으러 가겠습니다 10연승 잡으러 렛츠고 달려라 검수와 아카이누 원수와 아카이누를 진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초패키 2개가 그래도 1위에서 5위권 캐릭터 2개가 버텨주는 것이 S리그에서 안전합니다 원바로를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원동력 자 가볼까요 와타7이네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상대팀의 투로저에요 최대한 다양하게 원수 아카이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원수 아카이누 위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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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갑니다 어? 왜 로드를 다 뺐어?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자 시작 합의형은 바로 C구역으로 가서요 가운데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잘 부탁해요 안 뽑네 내가 뽑고 갈게 그럼 자 자 합의형은 C로 갑니다 자 C로 가서 경교 경교 홍련 바로 날려줘요 그리고 유성화산 바로 가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키네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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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와 경교 홍련 바로 날라가요 유성화산도 유성화산도 바로 가니까요 유성화산도 우정화산도 이놈 GIRL 한국어 Glory 동료 이어 foreground 직전 treated 이어 generated 뒤 나오시ử Tori 조금 주 Omg passer 기능 경裡面 오케잇 됐어요 빨리 이거 뽑으세요 자 로서 반가워요 로서 자 로서와 다이다이 자 여기서 유성화산 일로오세요 친구들 와 지금 미쳤어 원수와 카이누 해캐리하고 있어요 저게 언제 뺏겼어? 야 시작구역은 지켜라 경교옥련 바로가요 아 까위 빨리 쌓여라 유성화산 어 지금 내 주먹에 불 붙었다 지금 지금 형 주먹에 불 붙었다 지금 지금 형 주먹에 불 붙었어 아 죽었네 아 까위 아 주먹에 불 붙었는데 지금 아 아 아 아 주먹에 불 붙었는데 어 검수 이렇게 빨라요 와 검수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보죠 겁나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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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요 아 저쪽에서 이거 블랙홀 한번 쓰고싶은데 아 블랙홀 한번 쓰고싶은데 블랙홀 한번 쓰고싶은데 블랙홀 한번 쓰고싶은데 아 까비 아 아 야 진짜 개꿀이다 그치 야 하비형 완전 핵캐리했다 진짜 아 내가 봤을때 근데 아 우리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어 자 코비 친구 열심히 해서 좋아요 드립니다 자 우리 준티비죠 하가워요 와 하비형 열심히 했어요 자 구현승 달성띠 개꿀 자 아 계약 laughed